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급하게 대구시민 한 분과 연락이 닿아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민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런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나라에서 힘들었던 지난 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으신 분들은 고생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중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또한 1960년대 남도의 한 소도시에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가난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면서 항상 내 나라는 전진하는 나라였고 발전하는 나라였고 성장하는 나라였고 미래가 있는 나라라는 그런 믿음을 단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근래 이렇게 나라가 급속하게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감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썼던 한 대구 신민의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그런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한 청원한 시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청원 시작은 2월 4일이었습니다. 청원 마감은 한 달째가 되는 3월 5일입니다.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본격화되면서 아주 크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2월 25일 날 20만명 수준이었습니다. 2월 26일 날 오전 30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월 27일 날 오전 4시 기준으로 90만 4,642명이 됩니다. 60만명이 하루 만에 늘어난 셈입니다. 2월 28일 날 금요일 오전 4시에 121만 4,200명 하루 만에 31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수치 또한 전산 작업을 통해서 실제 청원 동원자보다 동의자보다도 적게 나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우한 폐렴을 대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분격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한 가지 지표에 해당합니다. 다음 질문은 대구시민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대구시민과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8시 무렵 대구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구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지는 대구시민 여론조사. 대구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대구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세라면 대구의 어려움이 곧바로 대한민국 전국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대구 봉쇄라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현재 대구 상황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2월 27일 오후 8시에 시작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대구 봉쇄라는 발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용하는 용어가 대구 봉쇄입니다. 우한 봉쇄를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9시간 동안 총 6만 5천 명이 참가했고 2,154명이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은 대구 시민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를 원하시면 공명호 TV 커뮤니티를 방문하시게 되면 대구 시민들의 2천 명이 넘는 분들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분노했다. 대구 봉쇄라는 그런 표현을 듣고 96%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아주 많이 상했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다. 3%입니다. 아무렇지 않았다. 1% 미만입니다. 대구 시민의 목소리 살펴보겠습니다. 402명의 찬성을 받았던 건복주님입니다. 저는 대구 시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20일부터 마트 물건 사재기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등달아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그리에 사람들은 다니지 않고 저녁이 되면 불빛만 가득한 암흑도시 같고 출퇴근 시간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던 차 소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부들은 외출을 줄일 수 있지만 한 가정의 가장들은 어찌할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남편 출근 식을 때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당부합니다. 조심하라고 이것밖에 대구 시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에서도 찬받침이 되며 신천지 교인이 병원에서도 1순위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구 시민이 전해주었습니다. 아마 어제 대구에 계신 한 분과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256명의 찬성을 받았던 벤 월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자신과 그 몇 명의 추종자들의 중국과의 사적 거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중국의 역병 속에 죽어가게 하는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또한 특히 특정 종교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략도 너무 한심하게 뻔히 들여다보입니다. 어찌 대구를 우한처럼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을 송떠리째 망가뜨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175명의 찬성을 받았던 권위자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않고 중국인민들을 황제에 모시듯이 대접하는 대통령이 어찌 이 나라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에 있는 의사분들께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도 합니다. 병실도 없어서 환자들에게 자가치료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병실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피해본다고 못 주겠다고 했답니다. 대구의 의사분께서 경기도에 요청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거절했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환자를 방치하는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중국인들은 왜 계속 유입시키고 있습니까? 대구가 우한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그런 조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의 단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